아니요. 네. 시골인 것 같아요. 아니죠. 보시죠. 진짜 시골 안 가본 사람들이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있을 거 다 있는데 작아요. 아니죠. 광주는 광역시입니다. 그래요. 광주가 제일 어때. 내가 생각할 때 낙후된 것 같아. 한마디로 공기도 좋고 먹을 게 많고 사람들이 배려심이 좋고 전도 많고 도로가 잘 안 막혀요. 다른 데 뭐 경상도나 이런 데 비해서 그 자랑이요. 저희 전남 고청이 저희 자랑입니다. 학생 운동이나 518 같은 것도 하고 민주주의에 아주 멋있고 많이 맛있습니다. 이거 아무 데나 들어가도 기사에서 식당만 가도 10가지가 넘었습니다. 단돈 6천 원이면 먹습니다. 우리 엄마는 찌밥 시내에 삼겹살즈인데 막상이라고 24시간 하는 오리탕 골목 좋아합니다. 또 강주 무등산 수박 무등산 수박은 일반 수박에 비해 무게가 대략 4배 뭐 떡갈리 홍어 아굿 마산이 더 유명하지 않나요? 아니요. 먹고 있어도 유명해요. 순대는 초장에 찍어서 먹어요. 소금은 맛이 풍미가 부족해요. 나는 상추티 어? 상티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상추를 튀긴 요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징어랑 야채가 조금 들어간 튀김에 약간 상추를 넣고 간장과 양파, 고추가 들어간 그런 양념장을 얹어서 먹는 싸먹는 그런 요리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 싸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말이 투박스럽습니다. 말이 서울같이 그랬니? 뭐예요? 이런 그 정경이 좀 적어요. 말이 그냥 뭐예요? 어쩌라? 아따 그려라이 말이 좀 투박스러워서 그러지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정말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서울이나 경기도 같이 정없어 보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희 말도 더 나은 것 같아요. 오빠 왜 그래? 왜 저기였어. 그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쌍시옥 발음을 약간 잘하는 것 같아요. 세게 잘하는 예를 들으시네요. 야 있냐 있냐를 되게 많이 쓰고 열을 많이 묻혀요. 어디요? 밥 먹었느냐 뭐 이러기부터 제일 많이 쓰는 사실은 오엄네 반갑다. 오엄네 징그럽네 왜 뭐 아 예전에 관세위도 갖고 와라 이런 거 이런 것들 손이 안 좋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조적으로 한 건 아닌데 저희 부모님들 세대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시고 제 나이 또래 중에 부모님 안 계시는 분들 보면 하다가 참변 당해가지고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니까 이거 소식이면 트라우마가 나오고 있어요. 퇴근 소리 못 들은다든가 공수부대 군복을 보면 까딱을 놓는다든가 정말 대단하신 거죠. 열심히 배워가지고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드려야죠. 나중에 잘 모르겠습니다. 대박 특히 요즘 이게 이 시간에 퍼지는구나 5시 18분이어서 그런가? 그치 맞지? 18분이야? 그러네 대박 몰랐어 그림 아니지 잘 모르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